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에도 용인 시민들의 이웃을 향한 격려와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18일 기흥동 주민자치위원들은 메르스 검사와 공공진료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기흥구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전달했습니다. 또 메르스로 자택 격리 중인 36가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쌀과 라면, 생수 등 식료품을 전달해 1대1 밀착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전달됐습니다.